충격 받으셨어요? 때로는 내가 이 비밀을 감추었던 데는 이유가 있어 드디어 인정하시는군요 함께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망쳐놨죠 박사님은 과거고 전 미인 당장 그만 두개나 그로스 박사 나한테 먼저 팔아요 20%를 얹어드리지 현금으로 2주 안에 지불하겠소 좋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완성도는? 아직 생명체를 축소시키지 못해요 저한테 수트를 주시면 제가 한 번에 끝낼게요 안돼 때로는 전적으로 절 신뢰해요 너무 위험해?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